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2023년도 12월 1일 금요일 이른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참 빠르죠. 이제 달력이 당장 한 장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까지는 한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 귀한 시간들을 다 어떻게 보냈는지 나라 일하는 사람들 보면 답답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제 한 장 남았고 4개월 이니까 조금 이제 가면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이제 완전히 대한민국 전체가 선급 이른 열풍으로 아마 빠져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방송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벌써 많이 오셨네요. 보시면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참 우리 사회에 노골적으로 친북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 가운데 지금 이제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북한인들 가운데서 이제 중국에 억류되어 있던 분들이 다 이제 송환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뭐 여러 차례 지적이 됐지만 최소한 한국 국회에서 헌법상으로 북한 동포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제 북송 반대를 위한 그런 계리안 정도는 국회가 내야 되겠다 뭐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다행히 최재형 의원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중국에 억류되어 있던 그런 북한 동포들을 북한으로 다시 강제 북송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결의안을 채택해가지고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냈습니다. 당연하게 저는 찬성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오늘 보니까 중국의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지 말라 이런 국회 계리안에 대해서 일곱 명이 반대를 했네요. 윤미향 씨 민형벼 씨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본회의에서 그래도 이게 253명이나 찬성을 했으니까 꽤 많이 한 거죠. 중국의 북한 이탈 주민 강제 북송 중단 촉구 계리안 제적의원 260명 가운데서 찬성이 253명 반대가 나온 것은 아니고 기꺼니 7명이네요. 기꺼니 이제 반대인 거죠. 국회에서 중국의 그런 북한 이탈 주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 계리안이 처리된 것이 그동안 세 번 있었네요. 2011년 2012년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다. 아주 잘한 일입니다. 아무리 칭찬받아도 지나친 법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러면 반대 의사를 피력한 사람이 누구냐 형식은 기껀 형식을 취했지만 윤미향 씨 그런 위안부 관련해서 돈 처리가 이렇게 명확하지 못했던 윤미향 씨 그다음에 전주에서 이런 당선됐던 강성희 씨 보궐선거 그다음에 정의당의 강은미 씨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김정호 잘 모르는 분이네 민형벼 씨는 광주광역시의 광진구 출신일 겁니다. 과거에 이제 위장탈당했던 분 가운데 한 분이죠. 백혜련 신정훈 이렇게 나왔네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이분들은 좀 비난받아야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 후원검 형령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았고 강성희 의원이 소속된 진보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위원정당으로 판결돼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이고 신정훈 의원은 85년 서울 미국문화원 점검 농성사건으로 3년가량 수감된 이력이 있는 그런 인물이네요. 이유야를 불문하고 잘못한 행동인 거죠. 7명의 의원은 해당 계리안에 대해서 기건 혹은 재석 중임에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계리안을 여러분들 대표 발의했던 사람은 최재형 국회의원이네요. 이게 정확하게 헌법적인 그런 측면에서 최재형 의원이 판사 주시니까 잘 말씀하셨네요. 국회가 현재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이탈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를 이행한 것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헌법조문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수로 한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수로 하니까 영토 내에 체류하는 국민들은 북한 동포들을 다 포함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좀 내줘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아쉬운 것은 하마스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도 하마스의 테러란 종교적인 문제를 떠나 가지고 하마스의 테러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그런 시민사회단체들이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종교적으로는 전혀 인연이 없는 일본조차도 사회시민단체들이 나서 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간에 테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정도의 국력을 갖게 되면 예를 들면 인류사회가 보편적으로 추구하고 지향해야 되는 보편적 가치를 위반하는 그런 언동 같은 것이 발생하게 되면 자국의 이익이 반드시 관련이 되지 않더라도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죠.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무튼 너전감이 있지만 한국 국회가 강제북송 반대 결의안을 당당하게 내준 것은 당연한 일이고 칭찬받아야 될 것. 이번에 반대 대신에 기권을 피력한 7명의 국회의원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반도는 절반이 나누져 가지고 아시다시피 북쪽은 거의 김시왕조지 않습니까. 김시왕조고 수만 명의 여러분들 탈북민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주변에서 북한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도뿐만 아니고 직접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회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에서 친북활동을 하거나 또 예를 들면 종복활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 일단 걸려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제 납득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조금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갖고 우리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면 어려움에 차하게 되거나 북한의 태를 받게 되면 국제사회가 보편적 가치의 위반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목소리를 내줄 거 아닙니까. 우리도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죠. 우리 이익만 챙길 게 아니고 오늘 여기에 항찬수님 말씀처럼 공산주의자들은 그 본성이 짐승보다도 훨씬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좌익들이 그렇습니다. 좌파들이.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구성원들의 여러분들 법률적인 약속 헌법적인 약속 외에 암묵적인 약속이라는 것이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권력이 이양된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고 전체주의 체제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법률적이고 헌법적이고 암묵적인 그런 약속이 바로 공정선거를 통한 평화로운 정권 이왕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무참하게 여러분들 다 짓밟아 가지고 아홉 번째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아홉 번째 부정선거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부정선거를 특정 정당 구체적으로 쿡 찍어서 이야기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고 그다음에 그것을 실무적으로 여러분들 선거 부정이 일어나도록 한 것은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위원회가 주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나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게 다 이런 보편적인 그런 가치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나 그런 부분을 우리 사회가 너무나 많이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그런 악이라든지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악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악에 대해서 우리 국력에 걸맞지 않게 여러분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정말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되고 그 사회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건강해야 그다음에 모든 다른 그런 하위질서 상위질서 인간관계 그런 것이 제자리를 잡을 거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보게 되면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 북송 반대는 대단히 제가 볼 때는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